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 크리스마스 곡은 연습 잘 하셨어요? 어려웠나요? 아니면 쉬웠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치는 크리스마스 곡 듣고 싶어요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쫙 올릴 테니까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곡 연습 하나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한테 꼭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That the Hall 한국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뭘까? 복도를 크리스마스 추리로 막 이렇게 싸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는 그런데 한국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노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는 크리스마스 추리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동네는요 난리가 났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랑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해서요 선생님 집이 밤 되면 깜깜한 것 같아서 선생님 집도 크리스마스 추리 조금 했어요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배울 데코레이션은 아주 간단해요 오른손은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middle C에서 G까지 있어요 그런데 레프트 핸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레프트 핸드는요 C에서 내려간 B B가 나와요 여러분들 B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악보에서 탁 나오는 B가 눈에 얼른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곡을 배우면서 B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악보를 한번 볼까요? 먼저 오! 첫 번째 라인은 왼손이 하나도 없어요 오른손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자도 거의 두 박자예요 처음이 세 박자고요 그 다음 한 박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두 박자입니다 그래서 박자도 간단해요 자 그럼 파인 핸드 포지션 손을 딱 놓고요 첫 번째 노트는 잘 찾으면 G와인 그래서 G죠 그리고 원 투 쓰리고요 그 다음 스텝 다운 다운 그 다음 또 다운 또 다운 그러니까 그냥 G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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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박자만 잘 카운트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천천히 한번 쳐 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G, two, three, down, down, two one, two, one, two, down, two, up, two, up, two, up, two 그 다음 스킵도 C, two, 그 다음 라인은 코르노 씨예요 그리고 st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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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p, step up, two, three, step down, down, two 그리고 B가 나와요 여기 E, two, 그리고 다시 오른손 one, two, three, four 그리고 끝에 보면 repeat 사인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G, two, three, down, down, two one, two, one, two 1, two, step up, two 스킵도, 스킵도, up, one, up, skip 스킵이이에요 1, 2, 3, step down, down, two 라 단 어디 2 right end 1, 2, 3, 4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 징글벨보다 훨씬 더 쉽죠? 이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마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쉽지만 이 곡을 두 번째로 정한 거예요 징글벨은 모두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곡이 익숙하기 때문에 악보가 조금 어려워도 치기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덱더홍 다시 한 번 더 갈 텐데요 조금 빠른 스피드로 갈게요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그죠? 선생님 이제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럼 덱더홀로 넘어갑니다 다시 조금 빠를게요 1, 2, 3, go 1, 2, 3, go 1, 2, 1, 2 1, 2, 1, 2 1, 2, 1, 2, 1, 2, go 1, 2, 3, go 1, 2, left hand 2, 1, 2, 3, go 또 다시 돌아가 있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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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빨리 가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카운트를 하니까 더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요 천천히 연습 일곱 번만 하시면 아마 치실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열심히 꼭 일곱 번은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도 안되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아마도 그때까지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말로는 얼마나 빠른지 선생님 하고 쳐 볼까요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정말 빠르죠 이렇게까지 빨리 안 쳐도 되요 아까 선생님이 쳤던 그 조금 빠른 테포까지만 치시면 되요 그런데 정말 빨리 치고 싶은 분들은 요 이렇게 치셔도 되구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빨리 치시면 안됩니다 자 아 추워요 날씨 추우니깐요 건강 조심하시구요 다음 노래 올라올 때까지 징글벨 하고 댓글벨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스테이 월 따뜻하게 지내시구요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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